우리 아랑호호 장군을 피눈물로서 연구하고 개발하신 우리 조승현 우리 대표님께 강례 우리 강주 158만 2352명 시민이 고호 장군 대표이사님께 영광해 나 굴비 한 마리에 한 마리에 12만원짜리 형님 나오시오 영광 굴비 이제 우리가 이 굴비가 우리가 굴리도를 하고 나면 이것이 굴비로 변해 이제 우리가 굴리도 하면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서 굴비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대중부단위는 대한민국의 역사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가져가는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아랑호호 장군 강사부는 화이팅 영광굴비 화이팅 아따 언니가 그냥 국밥식이 좋아 보여요 영광굴비 선물로 아주 굴비를 받으셨네 자 전국 최강미모 광주 광상문원의 소재회 돌리도로 가겠습니다 돌리도 광주 광상입니다 고맙다 호란하실까란게 떨리던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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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온 Där 찰리 너만 바라보는게 찰리 찰리 찰래 있을때 찰리 옆에 있을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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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